안녕하세요. 경제국장 고형근입니다. 시흥개꿀축제는 매년 가을 개꿀생태공원에서 펼쳐지는 시흥시 대표 생태예술축제입니다. 신선한 가을 날씨와 개꿀생태공원의 차연 그리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구성이 어우러져 시흥시민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5년 연속 문화관광축제 선정, 7년 연속 경기관광대표축제 선정 등 문화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시흥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 획기적인 기획을 통해 축제의 지경을 넓히며 시흥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흥개꿀축제는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대면이 어려워지며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취소되는 상황이었지만 시흥개꿀축제는 랜선축제라는 방식의 전환을 통해 개꿀축제의 정체성과 가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랜선축제 방문객수는 15만 명 이상, 온라인 콘텐츠 노출수는 133만 회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며 뉴노멀시대 새로운 축제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시흥개꿀축제는 새로운 도전을 이어갑니다. 개꿀의 4개절 테마를 담은 온라인 프로그램과 소규모 현장 프로그램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축제를 선보입니다. 기간은 7월부터 10월까지 늘려 4개월간 시민의 일상을 축제로 물들입니다. 소규모 현장 프로그램 역시 단계별 방역지침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개꿀에게 안부를 묻다, 개꿀에서 안부를 묻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연인과 함께 개꿀에 나와 즐겼던 공연과 체험, 추억들을 되새겨보는 잔잔한 힐링의 축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개꿀에서 느낄 수 있는 4가지 주요 테마를 월별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7월은 소금과 염전, 8월은 새와 저소동물, 9월은 꽃과 염생식물, 10월은 바람과 갈대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축제 장으로서의 개꿀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개꿀의 가치와 의미를 남은 다양한 콘텐츠로 일상에서의 개꿀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개꿀의 가치와 의미를 남은 다양한 콘텐츠로 프로그램인 시흥 댄서 랩핑 싱어는 틱톡 버전으로 기획했습니다. 춤과 노래, 랩 등 끼많은 시흥시 청소년들이 마음껏 흥을 발산하고 축제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의 재능을 뽐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시민의 감성을 가득 채웠던 오쿠스틱 음악제는 시민이 함께하는 개꿀 듀엣송 챌린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각자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유명인과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개꿀 든벨, 개꿀 데일리 퀴즈, 개꿀 N행시, 개꿀 창작문에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흥 개꿀축제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첫 선을 보입니다. 개꿀 클래스, 개꿀 동화작가, 개꿀 일러스트, 그리고 최근 흥행하고 있는 MBTI를 체험해보는 개꿀 MBTI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장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개꿀 야행은 개꿀 탐방 배낭을 메고 밤의 생태공원을 탐방하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오는 9월부터 사전 예약제 한해 인원을 분산해 소규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상을 거서나 달빛 아래 펼쳐지는 천혜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나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개꿀 청춘 사진관도 마련했습니다. 아름다운 개꿀 생태공원을 배경으로 사진과 추억을 선물해드리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 사연과 함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관광과 축제의 영역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방식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지만 시흥개꿀축제가 올해도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형식을 넘어 장소와 시간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제16회 시흥개꿀축제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속적인 응원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